자, 우리는 현영가왕 탑! 세븐이야! 네, 안녕하세요. 전유진입니다! 고맙습니다! 드디어 현영가왕 전문투어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공연장에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모시고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인데요 다연아! 어젯밤에 좋은 꿈이었어? 저는요, 진짜... 안녕하세요! 저는 진짜 너무 설레고 떨려가지고 좀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진짜 잠깐 눈을 감았다 떴더니 아치는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언니들이 그런 것 같은데 리노언니는 기분이 어떠십니까? 네, 평생을 혼자서 무대에 섰었는데 이렇게 저희 친구들과 함께하니까요 심리적으로 정말 많은 의지가 되고요 정말 그룹 활동을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느 공연을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설레고 벅찬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현여강 전국투어 콘서트 첫 번째 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를 들으니깐요 저희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관객 분들이 잘 살펴두고 계시면서요 자 2층에 계신 관객여러분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? 자 그럼 여기 1층도 칠 수 없습니다 1층에 계신 관객여러분들도 저희 탑새도 잘 보이시나요? 자 우리 지금보다 행복하시다면 다같이 소리 질러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공연을 하다가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뵈고 싶어지면 관객 속으로 막 내려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안전입니다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더라도 안전하게 자리에서 즐겨주실 건가요? 앞으로 다 지나면 저희가 같이 신나게 추도 많이 듣고 같이 어디로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공연적으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2층이라고 하시면 여러분께서는 슛 타임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2층! 네!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1층! 2층! 5층! 3층! 6층!